접수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접수한 다음에 심사하고 심사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죠? 형식적 심사, 실직 심사 형식적 심사 심사한 다음에 접법한 신청이면 등기부의 기록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교합 물론 심사했는데 부조법 하면 각하 등기 거절하는 게 각하고 교합을 해서 등기가 끝나면 우리가 권리증 나오죠? 등기 권리증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필정보 우리 지난번에 등기필정보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등기필정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등기필정보는 권리증에 대한 건데 암호로 되어 있었죠? 암호 일련번호 12개하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몇 개? 50개 그렇게 되어 있던 게 등기필정보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 절차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요 특히 각하 파트는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올해도 여기서 나왔고 17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조금 많은데 그냥 제목만 보셔도 돼요 1번 등기신청에 접수 접수 넘기시고 180페이지 180페이지 밑에 2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심사 오른쪽에 가니까 심사권에 대한 입법주의에서 형식적 심사주의하고 실질심사주의 쭉 나오는데 간단해요 무슨 주의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 체크하시면 되고 현행등기법은 형식적 심사다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182페이지 제8절 등기신청에 각하함이 취하 그러니까 신청이 됐는데 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등기간에 거절하는 각하가 있을 수 있고 신청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게 취하 취하 각하하거나 취하당하면 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각하는 누가 하는 거? 등기관이 하는 거 취하는 누가 하는 거? 신청 신청이 자진해서 처리하는 것을 취하하는 거죠 각하가 중요합니다 각하는 등기관이 거절하는 처분인데 등기관 그날 기분에 따라서 각하면 안 되니까 법 29조에 몇 조요? 29조 등기법에서 조문 숫자 외우는 건 이거 하나예요 29조에 각하 사유가 규정돼 있어요 183페이지입니다 3번에 각하 사유 법 몇 조? 29조 29조에 각하 사유가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 그것을 호라고 읽습니다 호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 거예요 1호부터 몇 호? 11호까지 있어요 11호 보시면 1호 각하 사유가 뭐냐면 사건이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뭘 위반하면 관할을 위반하면 각한다 이 말이고 2호 보니까 뭐라고 돼 있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할 수 없는 거 등기해달라고 하면 각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호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합니다 뭐가 없는 사람이야? 권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오른쪽 185페이지 11호 신청정 등기록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기 전에 이 각하 11가지 사유를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크게 둘로 나누면 1호 2호하고 3호 이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1호나 2호는 중대한 사유예요 중요한 사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뒷장 넘어가시면 186페이지 5번에 186페이지 5번에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격려된 등기 효력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 29조에 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각하 해야 되는 거죠 각하 그런데 등기한이 모르고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모르고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등기가 됐을 때 1호나 2호는 2호를 유반하고 등기된 것은 중대한 유반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 무효는 무슨 뜻이었죠? 등기법에서 우리 절대 무효 그러면 등기가 절대 무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책한 게 볼 필요도 없이 무효인 거 그래서 등기 유효 요건 할 때 했습니다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질 때 일단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을 봐요? 실질적 요건 그럼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두 개는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 그때 얘기했다고 그때 했던 얘기에 관할을 위반하면 안 되고 등기 사항이면 아니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위반한 것은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거 중대한 위반이라고 그러면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실체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체한 게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무효라고 그런 무효를 뭐라고 본다? 절대 무효 그래요 절대 무효 등기법에서 절대 무효 등기 그러면 무조건 무효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뭘 위반하면? 관할을 위반하거나 등기 사항이 아니고 등기 된 것은 절대 무효예요 그럼 절대 무효인데요 무효인 등기라면 우리가 말소를 시키는데 이게 절대 무효다 그러면 직권말소가 가능해요 원래 말소등기 신청해서 합니까? 등기는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말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절대 무효인 등기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3호 이하 3호 이하라고 부릅니다 그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호 2호하고 나머지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3호 이하 3호 이하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해당해도 각하를 해야 돼 각하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등기 됐을 때 그 등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무효가 아니에요 절대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 절대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다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실체 관계에 따라 실체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직권 말소할 수가 없어요 직권 말소하는 경우는 어떤 무효만 절대 무효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6페이지에 밑에 쪽에 양가로 1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 186페이지요 법 제29조 제1호하고 2호에 위반한 등기 그러면 이 등기는 읽어볼게요 법 제29조 1호와 2호에 위반한 등기는 실체 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 무효 당연 무효 당연 무효하고 절대 무효는 같은 말이에요 당연 무효면 체크하시고 키워드예요 당연 무효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가시면 등기간은 기간 내 일을 진솔한 자가 억괄히 일을 각각한 경우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체크하시고 직권 말소 키워드 두 개 절대 무효면 어떻게 말소할 수 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위반 법 제29조 제3호 이하에 위반한 등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3호 이하를 위반한 것은 절대 무효가 아니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183페이지요 183페이지 이제 볼게요 183페이지 다시 돌아옵니다 각하 사유가 이제 1호부터 가실게요 1호가 뭐였죠 사건이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않아요 이건 간단해요 관할 위반하면 각하한다 이 말이고 2호가 중요해요 2호 별표 올해도 2호 또 냈습니다 2호 2호가 뭐라고 되어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요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등기해달라고 하면 각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사항 할 때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뭐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뭐죠 어떤 물건을 등기해 부동산이라고 다 등기되는 건 아니고 토지하고 건물 토지하고 건물 수목 등기됩니까 수목 안 돼요 지금 우리 무슨 법 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법 어디에 등기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건물 수목은 임목 등기부라는 데는 등기할 수 있어도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 못합니다 수목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면 각하한다고 각하한다고 몇 호에 의해서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권리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있었죠 오래들 나왔던 거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거 등기해달라고 하면 각하는 거죠 그런 건 등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2호 각하서에 해당하는 게 쭉 나오는데요 밑에 심화학습이라고 해가지고 까맣게 된 부분 있죠 까맣게 된 부분 있죠 거기에 이제 1년 동안 하실 거예요 거기 별표 일단 쳐두시고요 그 까만 부분이 다 몇 호 사유다 2호 사유다 체크만 일단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3호 3호 3호가 뭐래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9조 각호 1호부터 11호까지 읽으실 때 일단 먼저 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글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와 닿아야 돼 3호 각하 사유가 뭐래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하면 각하당한데 대표적인 게 무권대리 대리인도 아닌데 대리인 것처럼 등기 신청해 그럼 뭐가 없는 거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대리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몇 호 자유 3호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대리권 없는 자가 출석한 경우라는 말 나오죠 대리권 없는 자가 신청한 거 무권대리 자 그 다음에 4호 방문 신청에 따라 등기 신청할 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 뭐 하지 않으면요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한다 출석하지 않고 등기 신청한대 우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서를 등기소 와서 내야지 우편으로 신청서 보냈다 그럼 각하당합니다 3번에 신청정보를 우송한 경우라는 말 보이세요 그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호에 해당한다 4호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몇 호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돼 4호가 뭐 하지 않으면 각하한다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해요 그 다음에 5호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본 규추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청정보의 제공 신청정보가 뭐죠 신청정보가 뭐였더라 신청서 신청서 등기할 때 내야 되잖아요 그럼 신청서 빈종인으로 내는 거 아니죠 신청서에 쓸 거 써서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신청서 제대로 안 쓰면 각하한다는 게 5호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본 규추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 제대로 안 쓰면 각하한다 이 뜻입니다 6호 신청정보의 부동산 돈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해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부동산 써요 등기 신청서에요 우리 지난주에 등기 신청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표시했는데 그 신청서에 쓴 물건 표시하고 등기부 표지부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틀리면 각하당해요 물건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99% 우리 등기 신청했을 때 부동산 표시는 등기 표지부에 있는 거 그대로 써요 등기 표지부에 부동산 표시 나오잖아요 거기서 등기부에 표지부에 있는 내용은 부동산 표시하고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각하한다 이게 이것도 6호요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어디랑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당해요 7호 신청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자 우리 매매했다고 칠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 쓰는 칸이 있었죠 등기 의무자 칸에다가 누구 이름을 쓰죠 매매면 매도인 매매면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그럼 등기 의무자 누구 등기 권리자 누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정보자가 쓴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현재 등기부의 소유자가 매도인일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 써져 있는 소유자 인적사항하고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 인적사항이 똑같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청정보에 등기 권리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각한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청서에 쓴 등기 권리자는 아직 등기 안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청정보에 누구의 표시가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체크하시고 그런 거 가지고 객관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 잘 안 보인다고 신청정보에 누구의 표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어디랑 틀리면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당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매매에요 매매인데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 홍길동 썼어요 등기 의무자를 홍길동이라 썼어 등기부상 소유자는 홍대감이에요 각하당해요 원래는 각하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홍대감이 등기부 소유자인데 홍대감이 매매해놓고 사망했어요 그럼 누가 대신 신청하죠? 매매 계약을 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속인 같은 포괄 승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신청서에 누구 이름을 써요? 상속인 자식 홍길동 이름을 썼다고 등기부에 나오는 소유자 아버지 홍대감 신청서에 써져 있는 아들 홍길동 이름이 틀리지만 이건 되는 거죠 포괄 승계인이 신청할 때는 각하를 안 당해요 원래 틀리면 각하당하지만 그게 단서입니다 원래 틀리면 각하당하는데 다만 물어보죠 다만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가지고 또 시험에 냅니다 포괄 승계 신청할 때는 제외 8호 신청정보와 등기 원인증명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하고 원인증명정보 대표적으로 계약서 서로 틀리면 각하당해요 신청서에 원인 및 원인일자 써요? 신청서에 원인 및 원인일자 매매다 그러면 신청서에 몇 년 몇 년 며칠 매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서에 2023년 10월 9일 매매 이렇게 썼어 신청서에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내는데 매매 계약서가 10월 3일자 매매 계약서야 그럼 각하당하겠죠? 그래서 어디랑 어디가 틀리면 신청정보하고 어디가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9호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 각종 인감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조본 이런 것들 내야 될 서류 안 내면 각하당하다는 게 9호고요 10호는 취득세 이런 거 세금 안 내면 각하다는 게 10호고요 11호는 신청정보 등기록의 부동산의 표지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나오는 부동산 표지가 어디랑 틀리면 대장, 대장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런 것이 각하 사유 11가지였습니다 각하 사유 11가지 중에서 2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크게 둘로 나누면 1호, 2호를 위반한 것은 중재한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이고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3호 이하를 위반한 것은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권말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2번, 큰 2번 등기신청에 취하 취하는 신청을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신청이 하는 거예요 신청이 언제까지 취할까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 버리면 취할 게 없죠 그 다음에 각하당에서 취할 게 없죠 그래서 각하당하기 전까지 또는 완료하기 전까지 취하면 됩니다 취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넘기세요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9절 제목이 등기 실행 및 등기 완료 이 후반부 절차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그래서 각하당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았다 그럼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교합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190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뭡니까?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교복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나왔으니까 등기필정보는 등기 권리증입니다 읽어볼게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통제한다? 등기관리자에 체크하죠 등기관리자 등기필정보의 개념을 여러분들 지금 한 세 번째 지금 벌써 보고 계신데 등기필정보라고 하는 건 권리증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누구에게 준다? 새로운 권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끝나도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지 않는 등기라면 이게 안 나오겠죠 이게 나오는 경우는 누가 새로 나왔을 때만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을 때만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해가지고 밑에 1, 2, 3번 나올 거예요 묶어두시고 체크해 주세요 이런 등기가 끝나면 뭐가 나온다고? 등기필정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1번 읽어볼게요 등기법 제3적 기타 법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한 경우 이게 무슨 등기죠? 기입 등기죠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했어요 소유자가 새로 나와요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하면 새로 소유자가 나왔으니까 권리증을 줘야 되고 소유권 외의 권리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설정 설정 등기에도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으니까 등기필정보를 주고 권리자가 바뀌는 게 뭐예요? 이전 등기에도 권리증이 나오는 겁니다 보존, 설정, 이전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이번에 위 1의 권리, 설정, 이전, 청구, 보존 가등기 체크하시죠 가등기 이게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가등기도 권리증이 나와요 가등기 끝나도 뭐가 나온다고? 권리증이 나옵니다 가등기도 등기필정보 작성해 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권리증 받았다가 언제 써먹죠? 새로운 권리자가 권리증을 갖고 있어 등기필정 받았어 그럼 나중에 팔고 할 때, 넘기고 할 때 자기가 권리자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청서에다가 등기필정보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등기도 양도 돼요 내가 가등기를 해놨다 내가 가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다고 양도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가등기 권리증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가등기 한 사람에게도 뭘 준다 등기필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변경경정등기 했으면 만들어줄까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했어 등기필정보가 나올까? 원래는 안 나와요 변경경정은 새로운 권리자가 나온 게 아니라 내용을 고치는 거죠 전세금을 증액했다 그럼 금액만 바뀌었지 권리자가 바뀐 거 아니잖아요 전세권을 말소했다 없애진 것이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등기필정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 변경, 경정, 말소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변경경정등기인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건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누가 새로 나왔다고요? 권리자 권리자가 추가되는 거 3번 읽어보시면 권리자를 추가하는 3번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작성해준다 그래서 이거 지금 묶어주신 거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등기필정보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보존, 설정, 이전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경정 이 세 가지 경우만 만들고 이 외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기십니다 194페이지에 보니까 체크가 막 되어 있네요 지난주에 했던 거죠? 194페이지에 등기필정보 밑에 일련번하고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는 거 올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을 모두 마칩니다 3장을 모두 마치고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207페이지 강론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입니다 각종 권리 권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권리를 둘로 나누면 권리 권리 권리를 둘로 나누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나눠요? 여러 개로 나누지 말고 두 개로만 나눠볼게요 소유권 하고 소유권 외의의 권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권리를 둘로 나누면 뭐하고 뭐로 나눈다고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의 권리 이걸 어디에 등기합니까? 갑구에다 등기하고 이거는 을구에다 등기하는 거잖아요 갑구하고 을구 둘로 나누셨으니까 물론 중요한 데가 소유권 등기인데 소유권 등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공동 소유 이렇게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초의 등기를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등기? 공동 소유 등기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이 세 개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의 권리는 둘로 나누죠 용의권하고 담보권 사용 수익하는 권리 용의권 용의권 하면 4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까지가 용의 물권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 이렇게 4개 공부할 겁니까? 4개 공부할 거예요 이게 무슨 권리요? 용의권 그 다음에 담보권 하면 그러면 저당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전자리재판에다 썼던 기억이 나는데 또 뭐 있었죠? 권리질권 안 썼나? 권리질권 권리질권하고 같은 게 뭐죠? 안 했나 보구나 채권 담보권 전혀 기억 안 나죠? 그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그거 안 한 거예요 했다고 하면 열받으니까 그렇죠? 했다고 하는데 기억 안 나면 짜증 나잖아요 안 했어요 자 우리나라 민법 일단 민법 민법에서 우리가 담보권을 크게 둘러나오죠 민법에서 유치권 빼고 유치권 빼고 우리나라 민법에서 이름이 부동산에 관한 담보 잡는 권리를 뭐라고 하겠다 민법에서 이름이 정한 거예요 저당권이라고 해요 저당권은 무엇에 대한 담보권?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뭐라고 한다? 저당권 부동산이 아닌 것에 대한 담보권은 질권 질권이라고 해요 질권 그래서 우리가 질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 담보라는 뜻이에요 질권은 무슨 뜻? 담보권 사람을 담보 잡는 걸 뭐라고 한다? 사람을 담보 잡는 데요 불법이죠 인질 인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이라고 하는 한자 무슨 뜻? 담보라는 뜻이에요 담보 그래서 질권이라고 하는 건 담보권인데 그런데 무엇에 대한 담보권? 부동산이 아닌 것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뭐라고 하고 저당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부동산이 아닌 것들은 질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동산을 담보 잡으면 동산 질권 이해 되십니까? 동산을 담보 잡으면 동산 질권 대표적으로 시계 담보 잡는 거 전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 말고 권리를 담보 잡을 수도 있다 그럼 뭐가 돼요? 권리 질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민법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럼 이 권리를 담보 잡는 걸 뭐라고 한다? 권리 질권 그런데 이 권리가 대표적으로 이 권리가 뭐냐면 채권이에요 이 권리가 뭐라고요? 채권 질권의 뜻이 뭐라고? 담보권 그럼 권리 질권하고 같은 말 채권 담보권이라고 권리 질권하고 같은 말이 채권 담보권 그런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시험 문제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권리 질권이라는 용어는 민법에 나오는 용어고 채권 담보권이라는 용어는 동산 채권 담보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 특별법에서 붙인 이름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질권 문제나 채권 담보권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뭘 담보 잡은 거? 권리 채권을 담보 잡은 거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이게 등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 후에 등기할 수 있는 담보권 하면 세 개 하시면 됩니다 저당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물론 이게 근담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앞에다 근자 붙이면 돼요 그럼 저당권 앞에 근저당권 질권 앞에 근질권 이렇게 근자는 붙이면 되는 거고 이거 공부하는 데가 3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되셨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첫 번째 별줄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207페이지 보시면 최초의 등기고요 최초의 등기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신청일까요? 단독신청일까요? 여러분들 공동신청은 무슨 뜻이었죠?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신청이니 단독신청이니 라는 말 할 때의 개념이 공동신청이란 말은 무슨 뜻? 양쪽 양쪽에서 신청하는 걸 뭐라고 그래? 공동신청 양쪽의 개념이 없으면 단독신청 사람 머릿수하고는 상관없다 기억나시죠? 양쪽의 개념이 있을 때 양쪽 신청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동신청 그럼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 할 때 양쪽이라는 게 없죠 양쪽이라는 게 없으니까 보존 등기는 당연히 단독신청이에요 단독신청 단독 그럼 누가 단독으로 신청할까요? 소유자가 소유자 그리고 우리가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할 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중공을 했어 그럼 중공되면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등기가 없어도 그럼 건물 다 지은 사람이 소유자인 거 맞죠? 그럼 그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해요 그런데 이때 등기법의 표현은 소유자란 말 안 쓰고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예요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처음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내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등기소에서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권리관한 등기 할 때 자기가 권리자인 것을 증명해요? 우리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소유자가 누구죠?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소유자가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수인은 새로 취득할 사람이고 지금 넘겨주는 매도인이 소유자인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권리자인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권리증 내잖아요 매도인이 갖고 있는 등기 권리증 등기 필요한 거 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권리자인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럼 보존 등기도 자기가 권리자인 것을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아직 없죠 최초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인데 이때 증명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책 보기 전에 이렇게 틀을 먼저 잡아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대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대장 두 번째는 판결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장 등의 확인 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건물만 있는 얘기예요 건물만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요 우리나라는 보존 등기 할 때 대장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부동산에 물건이 있을 때 대장하고 등기 중에서 뭐가 먼저 만들어진다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 후 만든다 그래서 선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뭐라고요? 선신규 등록 대장 처음 만드는 걸 뭐라고 하고 대장 처음 만드는 것을 신규 등록 등기 후 처음 만드는 것을 보존 등기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선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신규 등록은 지저법 시간에 공부하신 거고 지금 우리 등기법 시간에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 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한다고?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대장에 소유자 나옵니까? 대장 만들 때 오른쪽에 소유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존 등기 할 때 대장 보여주면서 대장 가지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대장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대장에 자기가 소유자로 안 나와 그런데 진짜 소유자래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어디 안 나와도 이 말이에요 대장이 안 나와도 소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도 되고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증명해도 되고 시장 등이 확인서 써주면 돼요 시장 등이 이 건물이 이 사람 소유가 맞다고 확인서 써주면 그거 등기소에 내면 등기소에서 보존 등을 해줘요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토지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어떤 토지 대장이 있고요 우리 니은자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나오죠 토지 대장 우리 양식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고유번호 소재 지번 니은자 밑으로 들어가면 왼쪽이 토지의 표시 오른쪽이 소유자 이렇게 나요 이 토지 대장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소유자가 갑으로 나와요 갑이라는 사항 대장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존 등기 하려고 한다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럼 뭐 내면 돼요? 이 대장 등본 갖다 내면 보존 등기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증명한 거예요? 대장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가 을 소유래요 이게 실체 실체 이 토지가 사실은 을 거야 그럼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야죠 그럼 을이 보존 등기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로 증명하면 돼요? 원래는 대장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토지 대장의 소유자가 갑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을이 소유자인 것을 대장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증명하면 돼요?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어라 이런 말이죠 그럼 어디 안 나와도 대장이 안 나와도 무엇에 의해서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갑소유였는데 갑소유였는데 이게 수용됐어요 원래 갑소유였는데 미등기 상태에서 수용됐어 을이 수용했다고 그럼 수용은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수용은 등기가 없어도 그럼 현재 이 토지는 누구 소유? 을 소유예요 을 소유 그래서 을이 소유자니까 보존 등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려면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을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 그럼 대장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죠 대장인은 누구 명이 됐어요? 옛날 소유자인 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대장이 안 나와도 자기가 뭐 했다? 수용했다고 그래서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면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이 안 나와도 누가 확인해 주면 시장 등이 확인해 주면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근데 시장 등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만? 건물 말입니다 이게 보존 등기 신청에 관한 문제 올해도 나온 문제예요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자 207페이지 갑니다 밑에 보존 등기 신청인 근데 우리 책은 책은 지금 일단 토지하고 건물을 나눠놨어요 우리 교제가 교과서가 토지하고 건물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잘 읽으셔야 되는데 207페이지 밑에 보존 등기 신청인 동그라미 1 뭐예요? 토지라고 돼 있죠? 토지 보존 등기 토지 보존 등기 그럼 토지 보존 등기 신청인 그러면 세 개만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디에만 있으니까 거물만 있으니까 그럼 토지는 세 개 건물은 네 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지 보면 기억 뭐라고 돼 있죠? 대장 등본에 대장인 키워드 대장 등본에 의하여 찾았습니까? 기억번 대장 등본에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대장의 어떻게 있는 사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조건이 뭐래요? 최초 최초 이게 이런 거 없고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 이런 사실 없고요 이 토지 대장의 을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최초의 소유자는 갑이었다가 을로 이전 등록이 되어 있어 그럼 이때 을이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대장 가지고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어떻다? 대장의 최초로 나와 있어요 갑 갑 명의로 보존 등기 해 주고 을로는 다시 이전 등기를 해 가야 돼요 을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건이 뭐라고 해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거기까지 비추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니은 번 바로 내려가세요 니은 번 아까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번 뭐라고 돼 있나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건 앞에 무슨 말인지 생각되어 있다? 대장에 안 나와도 대장에 없어도 이런 말이에요 대장에 안 나와도 무엇에 의해서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놓으세요 디귿 디귿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이것도 앞에 생각된 말 대장에 안 나와도 이런 뜻이에요 이게 토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번부터는 뭐라 건물 건물이에요 아까 1 기억, 니은, 디귿은 똑같아요 기억 뭐예요? 대장 대장인데 아까 토지는 토지대장 아닐 거고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이겠죠 대장 그 다음에 니은 번에 오른쪽 맨 위에 니은 번에 판결 디귿 번에 수용 그 다음에 리글번에 읽어보실래요? 특별 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자치단체장입니다 자치단체장 확인에 이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가로에 놓고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가 잘 나온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상식으로 이해하실 때 우리 지적법 공부하셨는데 토지는 국가가 관리해요 토지 토지는 관리 주체가 누구다? 국가 국가 건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건물 지단세 어디서 나옵니까? 건물 지단세 부가 어디서 날라요? 통지서가 신구청에서 날라오죠 건물 건물 그래서 건물은 누가 관리한다고? 자치단체 시군 구청장 자치단체니까 자치구청장이에요 일반 자치구청장이 아닌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 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그냥 제가 수업할 때는 시장 등이라고 합니다 시장 등의 확인 이거는 건물만 있다 자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신청 절차 보시면 신청정부의 기록사항 신청정부에는 일반적인 기록사항 이외에 신청 공고조항을 기록하고 다만 체크하시고 다만 별표 치세요 등기 원인과 그 연어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지금 보존등기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최근 5년 동안 3번 답이 이거였죠 무지하게 맨날 이거 답이었죠 올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보존등기의 특징이에요 보존등기는 뭘 안 쓴다 등기 원인이 없어요 등기 원인을 쓰지를 않는다 별표 쳐들고 체크하십시오 자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저는 넘어가시고 등기 기록 예시 한 번만 더 보세요 보존등기 보존등기 최초의 등기니까 뭐하고 뭘 만들까요 등기록 중에서 표지부 만들고 갚구 만들겠죠 표지부에다가 부동산 표지 쓰고 갚구에다가 소유자가 누군지 쓰고 을구는 아직 안 만들겠죠 그럼 갚구에 보시면 보존등기 해놓고 등기 원인 비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갚구에 등기 원인 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존등기는 뭘 안 쓴다 등기 원인을 안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가 보존등기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보존등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갈텐데 이전이라는 말은 권리자가 바뀌는 게 이전이에요 이전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권리자가 바뀌는 게 이전 소유자가 바뀌면 무슨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반대말이 뭐죠 아까 제가 권리를 둘로 나누면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럼 요것도 이전 되는 거예요 이전은 소유권 이전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도 있고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이런 거 있다고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요 이전등기와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등기의 차이가 뭐냐 소유권 이전등기는 항상 주등기예요 그 다음에 전 소유자를 말소 안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갑구에 순위번호 1번에 소유권 보존등기 해놨어요 1번에 소유자 나왔으면 보존등기 그 다음에 팔았어요 그러면 2번하고 무슨 등기예요 갑구에 1번에 보존등기 밑에다가 2번 소유자 바꾸면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새로운 소유자 나오겠죠 또 소유자 바꾸면 3번 소유권 이전 또 바뀌면 4번 소유권 이전은 1, 2, 3, 4, 5 이렇게 나간다고 번호가 그럼 무슨 등기 주등기로 한다고 소유권 이전은 부기등기 없어요 소유권 이전은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주등기 반대말이 뭐죠 부기등기잖아요 자 그럼 을구에 을구에 상상을 하세요 1번에 저당권이 있고 2번에 전세권이 있었어요 1번 저당권을 양도했대 1번 저당권을 양도했대 그럼 저당권 무슨 등기 이전등기 할 거예요 그럼 저당권 이전 받은 사람은 1순위 저당권 받아야 돼요 1순위 저당권 받아야 되니까 2번 밑에다가 3번 이렇게 쓰면 3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위 유지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부기등기죠 그럼 1-1 해놓고 1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예요 아까 소유권 이전은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책에 지금 없는데 어쨌든 결국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는 정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했다 쳐볼게요 1번 소유권 보존 2번 소유권 이전 3번 소유권 이전 3번까지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3번에 나오는 소유자잖아요 그럼 위에 2번 1번에 나오는 소유자들은 옛날 소유자죠 근데 그 소유자들을 등기부에서 안 지워야 돼요 옛날 소유자를 등기부에서 지우지를 안 한다고 왜 안 지우냐면 소유권의 연속성 보여주려고 옛날 소유자 이런 사람 있다고 등기부에서 보여주려고 전 소유자는 말소하지를 안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 말소를 해요 아까 1번 저당권 이전했다 그럼 옛날 저당권자를 등기부에서 지운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의 권리자를 권리자를 말소한다예요 여기서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는데 이런 특징 가지고 원인별로 보는 거예요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까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다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이 있겠죠 계약 계약 그 다음에 수용 상속 유증 진정 명의 예보 보통 이 정도까지 정리합니다 중기사 시험에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원인이에요 원인 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다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원인별로 나는 겁니다 자 매매했다 그럼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뭐 매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수용을 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상속을 원인으로 그 다음에 유언으로 주는 게 유증 그 다음에 진정음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 원인별로 쭉 정리할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12페이지 212페이지 자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매매 등 뭐라고 돼 있나요 계약 계약에다 통과해 주시죠 계약 계약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들 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딱 떠오를 게 두 개야 되거든요 여기에 뭐냐면 신청 의무화고요 체계에서는 체크해 드릴게요 요거하고 거민 요 딱 두 개 기억나시면 돼요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얘기인데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모일 때만 계약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계소위라고 그래요 계 소리 계 계 소 이 거미는 개 소리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거미는 언제 받는다 개 소리 뭐라고요 거미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받아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60이 이내에 신청해야 돼 몇이 이내 60이 이내 언제만 계약일 때만 계약일 때만 밑에 있는 건 계약이 아니에요 수용 상속 유중 이런 건 계약이 아니라고 계약 매매도 계약이고 증여 어때요 증여 증여도 계약이에요 공짜로 주는 계약이라고 그럼 증여도 계약이니까 며칠 이내 신청해라 60이내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했을 때 등기 신청은 원래 의무가 없죠 원래 등기는 하고 싶은 때 하는 거잖아요 이미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때는 의무가 있다 대표적인 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몇이 이내 60이내 그럼 이때 언제부터 60일이냐 언제부터 이 계약이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양쪽에 다 의무가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 대표적인 게 매매죠 매매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매도인은 권리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양쪽이 다 의무가 있다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 쌍무계약 그럼 양쪽에서 서로 극부로 인해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대 극부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 반대 극부라는 게 잔금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60일은 언제부터 60일 반대 극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짜로 주는 증여 같은 것은 한쪽에서 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편무계약도 계약은 계약이니까 며칠 내에 신청해라 60일 내에 신청하는데 그건 반대 극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편무계약일 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60일 그래서 60일이라는 걸 우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검인을 받는 경우도 언제 뭐일 때만 계약일 때만 계약하면 이 두 개 떠올라야 돼요 신청의무하고 검인 책은 202페이지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1번 이전등의 시기 자 셋째 줄에 셋째 줄 여기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양당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일 경우에는 쌍무계약일 경우에는 반대 극부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그 다음에 계약당사자 1박만의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인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몇일이네 60일이네 60일도 기출문제고 60일 체크하시고 언제부터냐 이것도 기출문제고 쌍무계약이면 언제부터요 반대 극부이행이 완료된 날 그 다음에 편무계약 그럼 언제부터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으시면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의 신청할 때는 계약일자 종류를 묻지 않고 검인을 받은 검인 동그라미 치고 검인 받은 원인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인은 언제 받는다고요 개소리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의 할 때 이게 작년 문제인데 엄청 많이 들으셨죠 신탁해지약정 검인 받아요 신탁해지약정 검인 받아요 신탁해지약정 다시 할게요 신탁해지약정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의 할 때 검인을 받는다 검인하면 요건이 뭐하고 검인을 받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계약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의 할 때 소유권 이전등의 할 때 그럼 제가 아까 붙는 질문에서 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의 할 때 소유권 이전등의 할 때 소유권 이전등의 한 말은 해줬죠 소유권 이전등의 한 말은 해줬잖아요 그럼 원인이 뭔지만 따지면 돼 계약인지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럼 계약하고 같은 말이 약정이죠 약정 계약 합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신탁해지약정 약정이니까 계약이니까 검인을 받는다고요 계약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편무계약 사무여 이런 거 안 따져요 증여 검인 받아요 증여 증여 계약이냐고 계약이라고 계약이니까 검인을 받는다면서 계약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래서 검인하고 신청업 계약에서는 그것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기십시오 쭉 넘기세요 219페이지 219페이지 4번 제목이 뭡니까 수용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잖아요 수용 이건 키워드가 원시치득이에요 원시치득은 최초로 원시치득 원시치득 보존등기 보존등기 그런데 수용이 원시치되면서 보존등기 하면 등기 절차가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그냥 등기 경제상 이전등기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존등기 할 때 수용 얘기 나왔죠 수용을 하는데 등기부가 없는 토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 보존등기 해요 아직 등기부가 없는 땅을 수용했다 그럼 무슨 등기 한다고? 보존등기를 해요 그런데 등기부가 이미 있는 땅을 수용했다 그럼 보존등기를 하려면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요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가 두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보존등기 하려면 먼저 옛날 등기부를 뭐하고 폐쇄하고 새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절차가 두 번 걸쳐야 되는 거죠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경제상 이미 등기부가 있을 때에는 보존등기로 안 하고 이전등기로 해요 이전등기 하게 되면 기존 등기부에다가 등기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죠 뭐가 더 간단해? 이전등기 하는 게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등기 경제상 그냥 무슨 등기로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취득이지만 원시 취득이지만 물론 등기부가 없으면 무슨 등기고 보존등기고 이미 등기가 있으면 이전등기 합니다 그럼 원래 이전은 보통 양쪽에서 합니까? 아까 주고받는 거니까 양쪽 공동신청이잖아요 그런데 수용은 원래 무슨 등기로 할 것을 보존등기로 할 것을 이전등기로 하는 것 뿐이잖아요 보존등기 아까 단독신청이었죠 원시 취득한 사람 그래서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단독신청이에요 이게 단독신청하고 직권말소가 돼요 이 두 개가 포인트예요 두 개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새로 그럼 기존의 권리들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라고 그럼 등기부에 있는 기존의 등기들은 어떻게 한다? 말소시키는데 등기 안에 알아서 말소한다고 어떻게 해요? 직권말소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 그래서 등기법 등기법 워낙 양이 방대해요 방대하는데 우리 시험용으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딱딱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수용하면 이게 키워드예요 수용하면 뭐가 딱 떠오르고 원시 취득 그래서 무슨 신청이고 단독신청이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기존의 등기들은 어떻게 말소한다고? 직권말소한다 책은 체크해 드릴게 책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수용에서 또 재작년에 문제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되게 혼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수용하는 사람을 수용자 또는 수용은 왜 하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해요? 수용은 그래요 수용은 결정을 어디서 하는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해요? 재결 우리 법원에서 하는 판단을 뭐라고 하죠? 법원에서 하는 판단을 재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판단을 재결이라는 용어를 써 법원은 재판한다 그러고 수용위원회는 재결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 등기법에 나오는 수용은 다 재결수용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 해요? 재결 어디서 판단한 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리고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전제가 이것도 오늘도 인터넷에서 질문을 하셨던데 다 보상금 줬다는 얘기예요 보상금이 지급돼야 수용이 되는 겁니다 보상금 안 주면 수용되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다 그런 거 다 끝난 이후에 등기 절차에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럼 수용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뭐는 다 줬다 보상금은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전제로 깔린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이 사업시행자인데 옛날 말로는 기업자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기업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 똑같은 말이에요 수용은 누가 한다고 해요? 아까 왜 수용한다고 해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했죠 원래는 공익사업 시행자예요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해요? 사업 시행자 옛날 말로는 기업자 그래요 그러니까 수용자가 누구예요? 사업 시행자 시행자 수용당하는 사람이 피수용자 그래요 그럼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하나 있는데 값 소유고요 여기 A에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이 그다음에 이 토지가 을한테 수용됐어요 수용됐어요 을이라고 해서 수용했는데 수용 시기를 수용한 날 또는 수용 개시이라고 합니다 3월 10일 날 수용했다고 할게요 그럼 수용은 등기가 없어도 권리를 취득해요 그럼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했다? 3월 10일 날 등기 없어도 수용한 거예요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그럼 수용했으니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우리 이제 등기 공부하는 거예요 등기 언제까지 신청해요? 네? 등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아까 계약은 아까 계약만 계약만 며칠이네 60이네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의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사업시행자 이 사람 시간 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했다고 할게요 신청합니다 수용했다고 등기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죠? 등기는 뭘 해야 돼? 신청 안 하는데 이거 단독 신청돼요? 누가 소유자니까 의리 원시 취득한 건 소유자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된다고요 단독 신청 그래서 언제 등기 됐대요? 7월 10일 날 됐어요 단독 신청했어요 그러면 수용하면 이 소유권 없어져요? 여러분 이 소유권 없어져요? 자 다시 여기까지 수용당하기 전까지는 권리관계가 어떻게 있었는데 이 토지의 권리관계가 갑의 소유권도 있고 A의 재산권도 있는 땅이었는데 이 땅이 어떻게 했다? 수용됐다 그러면 새로 시작한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옛날 건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소유권 없어져요? 없어져요? 말소 등기 안 하고 지금 무슨 등기 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고요? 말소하게 되면 새로 등기고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등기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지상권 없어져요? 지상권도 다 없어져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무슨 등기로 받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로 받았고 이거는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말소 이 말소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 그럼 이 말소를 언제 한다는 얘기죠? 이 말소 등기를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3월 10일 날 해요? 7월 10일 날 해요? 이게 등기 절차 이거 개념 처음에 세우셨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 말소 등기를 3월 10일 날 해요? 7월 10일 날 해요? 3월 10일 날 등기간은 모르죠? 수용이 3월 10일 됐다고 등기간은 모르죠? 등기간이 이 토지만 보고 있어야지 수용만 대봐라 그래야지 3월 10일 날 말소하는 거지 3월 10일 날 수용은 됐고 이 등기는 7월 10일 날 신청서 들어와서 등기간이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 등기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7월 달에 이 접수가 들어와서 이게 수용된 걸 3월 달에 수용된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등기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십니까? 무슨 등기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그 부동산에 있던 다른 권리들은 말소 안 한다? 어떻게 말소 한다? 직권 말소 이게 이게 같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 절차를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용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거 두 개 다 한 거예요 수용은 무슨 등기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이거는 단독 신청 이거 하면서 다른 것들은 직권 말소 근데 전 소유권은 말소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등기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으니까 소유권 외에 걸릴 직권 말소 이 지상권 없어집니다 수용했다는 얘기는 보상금 다 줬다는 얘기예요 보상금을 줬으니까 다 수용한 거라고 되셨죠? 책 봅니다 219페이지 자 동그라미 번에 신청 절차 갑니다 신청정병 기록상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실 체크하시고 수용 개실 밑줄 치세요 수용 개실 5년 전에 수용 재결일 그래서 틀리게 냈어요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무슨 날짜다 수용 개실 수용 개실 아 맨 위 안 했네요 맨 맨 맨 1번에 신청해 보시면 등기 권리자인 기업자인 단독으로 단독으로 체크하시고 단독으로 맨 위줄 맨 위줄 찾으셨나요? 맨 위줄 단독으로 소유권 이자 등기 신청하십니다 단독 물론 수용하는 사람이요 민간인이에요 관공서에요 우리 사업시행자거든 기업자거든요 민간인이에요 관공서에요 둘 다 돼요 민간인일 수도 있고 관공서일 수도 있고 화천대유 화천대유 재개발 하는데 수용했다고 땅을 민간인이에요 관공서에요 민간인이라고 사업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기업자라고 하는 건 꼭 국가지야체 관공서만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있다 민간도 할 수 있다고 그럼 민간인이면 이 등기를 뭐 한다고 표현하고 민간인이면 신청한다고 표현하고 이게 사업시행자 관공서면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는 같은 거다 어쨌든 단독으로 하냐고 단독으로 그래서 민간인이면 단독 신청 계속 읽어보실래요? 관공서가 기업자일 때는 관공서와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되셨죠? 네 단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다른 권리의 직권말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록증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등기 그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서해야 된다 무슨 등기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다른 권리들은 직권으로 말서한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했는데 또 최근에 또 나누는 문제들 이게 수용이요 무효가 됐대요 재결 실효라고 합니다 토지 수용에서의 판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재결 그 재결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재결이 뭐가 됐다고? 실효 무효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수용이 무효예요 무효 근데 지금 여기까지 다 해놨다고 그럼 이 등기를 어떻게 할까요? 말서하겠죠? 하고 나서 봤더니 수용이 무효다 이 말이야 그럼 했었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서할 거 아니에요 말서 말서 등기는 공동신청입니다 말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요? 말서하고 싶은 사람? 이 수용이 잘못된 거라고 원래 땅 주인 갑이 을 앞으로 돼 있는 이 소유권 이전에 말서하고 싶잖아요 근데 갑이 단독으로 말서할 수는 없어요 수용이 무효가 됐을 때 말서는 어떻게 된다? 공동신청 그럼 공동신청에서 이것을 말서해요 그럼 누구 명의로 돌아가? 갑명의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살아나나요? 이 지상권 아까 등기부에서 없앴냐고 아까 등기부에서 말서했는데 말서했는데 수용이 잘못된 거면 이것도 다시 살려야 되겠죠? 그럼 잘못 말서한 거 살리는 게 뭐라고 하죠? 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등기를 다시 뭐한다? 회복 등기를 합니다 이거 직권으로 해요 직권 그래서 직권으로 말서한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직권으로 말서한 등기는 어떻게? 직권으로 회복한다 자 밑에 동그라미 5번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있네요 제목이?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재결의 실효를 원위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서신청 글 읽혀지세요 재결의 뭐라고요? 실효 무효가 됐다 실효를 원위로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했던 것을 뭐한다고? 말서한다고요? 말서 읽어볼까요? 재결의 실효를 원위라는 소유권이 된 말서 등기 신청은 수용으로 인하여 권리직한 자가 등기무자가 되고 수용 당시의 소유권 명의 등기 권리직한 자가 되고 공동으로 신청한다 밑줄 치시고 공동 신청 이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 단독으로 했던 거면 말서도 단독으로 하는데 이거 할 때는 단독으로 했지만 말서할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특이한 거라서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서할 때는 등기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말서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등은 어떻게 하냐? 직권으로 해복한다 직권으로 말서했던 것은 직권으로 해복한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첫째 시간 정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무슨 등기 하고 있는지 우리가 소유권 등기 중에서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우리 공부하는 거라고요? 원인별로 무엇별로? 원인별로 계약을 원인으로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신청 의무가 있고 검인받아야 된다 밑에 있는 건 계약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고 수용은 어떤 특징이 있다? 원시 취득이니까 단독 신청이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직권 말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나가겠습니다